안녕하세요. 연유리 영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휘를 알아보는 건데, 조금 생소하진 않아요. 자주 보는 단어에 behemoth죠. 얼핏 생각하면 그는 이냐, is he나 마찬가지죠. most는 나방이잖아요. 그는 거대한 나방이냐. 이게 거대한 괴물, 하마 비슷한 거를 뜻해요. 나방이 아니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unless he is looking for the dandolo's tomb. 물론 그가 dandolo의 무덤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하고 물은 거죠. 퍼지죠. 당혹스러운 미르사. guiding them towards staircase. 계단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계단이 있는 대로 그들을 안내했다. passing one of the haggias, haggias sopias two famous sons죠. 안 보이는군요. 내려갔죠. haggias sopias 두 개의 유명한 단지대고 무덤이라고 되요. 무덤 중에 하나를 지나쳐갔다. 330 갤런, 330 갤런의 carved out of single piece of marble during the hellenic period. 헬레니즘 시대의 대리석, 한 덩어리의 단일한 대리석으로 새겨진 거대한 것이 적합하겠죠. 이 적합한 단어로 거대한 게 나왔는데, 브루딩래그는 벌목하는 거인이란 뜻이고요. 사이클롭스는 루에는 거물이고, 파이턴은 뱀이에요. 가르강티아는 이건 뭐, 무슨 연극에서 나온 거대한 놈이란 뜻인데, 비히머스가 이 문맥에선 적합해요. 언이 단지의 항아리이란 뜻도 되고요. 보통 저는 이걸로 먼저 배우죠. 그러나 유골단지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토, 라운드, 둥그럼 화병이 되기도 하죠. 단지가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어원은 연관된 거를 외워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만스터가 괴물이죠. 우리가 괴물 중에서 여러 가지 괴물이 있는데, 거대한 동물로 뜻하기도 하고, 원래 모네르가 경과하다 했듯이에요. 괴물은 경계를 하는 놈이죠. 사이클롭스, 키클롭스라고 그러죠. 키클롭스, 영어식으로 말하면 사이클롭스. 그리스로 얘기하든가 하면 키클롭스가 되겠죠. 외눈박이고요. 가르강티아는 라블레의 작품 가르강티아에서 나오는 경음 마식이에요. 이 거인인데, 이거는 고래처럼 마시고 말처럼 먹는 것에서 온 그런 거인인 거예요. 고래처럼. 그럼 뭐 크긴 한데, 이건 좀 마찬가지고. 브라딩네그는 이 걸리퍼 여행기, 여행기에서 나온 거인국에서 나온 거예요. 브라딩네그이언도 거기서 온 거. 파이턴은 원래 뱀에서 온 거예요. 뱀 악마라는 뜻도 있고요. 버녀네스크는 포울 버녀네이 말하는 북부의 럼버잭, 이 벌목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비히머스죠. 비히머스, 비히머스. 성계에 나온 거대한 짐승인데 하마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웨능건이나 비담뱀이나 거인 또는 커다란 별목근보다는 거대한 의미로서는 비히머스가 문맥에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